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시험이 34회 시험에 이제 자 벌써 다다르게 됐습니다. 자 올해 2023년도 34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신법 강의를 하게 된 김동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한 세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공인중개사 공부하려면 그래도 일단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절대 시간.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뭐 시험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뭐에요. 많이 시험이 그 무슨 그 운전면허 시험해 갖고 무슨 뭐에요. 며칠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니까 일단 합격하시려면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딱 두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이런 식으로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 정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 정리 라고 하는 것은 뭐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무슨 뭐 친목회 뭐 동창회 뭐 이런 데 다 가고 술 드실 거 다 드시고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에요. 절제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절제 시간. 절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 5시간 이상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65세 되시는 어느 분이 자 이 교육공부원에 계시다가 퇴직하셨어요.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셔가지고 자 공인중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오전에 학원에서 수업을 딱 들으시고 뭐 학원마다 이제 뭐 3시간씩 4시간씩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복습하시는데 어 하루에 뭐에요. 한 4시간에서 4시간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걸 1년동안 꾸준히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셨는데 1년만에 학교하셨어요. 그래서 내 그 얘기 듣고 아 저분 참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학교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65세가 안 되신 분은 모르겠지만 65세 되시갖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분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적어도 하루에 5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이제 절대시간 5시간 이상의 절대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두 번째 얘기는 일단 시험 범위에요. 자 시험의 범위 얘기인데 시험 범위는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까 그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자 이게 이제 뭐에요. 절대평가입니다. 자 몇 점 60점 받고 합격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흔히 우리가 뭐 상대평가 하듯이 뭐 얘네들 입시 하듯이 뭐 얘가 뭐 80점 90점 받겠다 100점 받겠다 이런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범위는 시험 범위는 지금까지 1회부터 33회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예컨대 1회는 뭐에요. 시험이 1회는 요정도가 이제 1회 시험이 이렇게 범위였어요. 그럼 예컨대 2회 시험은 1회보다는 시험 문제가 뭐에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올해가 이제 34회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 33회까지 이 33회 작년 시험까지 이렇게 작년 시험까지 요만큼 시험 범위였다면 우리는 뭐에요. 시험 범위였다면 우리는 뭐에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뭐에요. 여기까지만 시험의 내용만 공부하면 되는데 특히 우리는 뭐에요. 예컨대 30년만에 한 번 나오는 문제에 20년만에 한 번 나오는 문제였죠. 그건 공부할 거 없어요. 만약에 그걸 공부하신다 하게 되면 그런 분은 유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수석입니다. 하나는 뭐에요. 한 5년 작화 하시는 분이에요. 발전된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발전되죠. 우리는 요 범위 내에서도 내에서도 못 빼버리고 30년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 20년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빼버리고 적어도 한 15년 정도 범위 내에서 그 내용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수업시간에 강의하면서 이거 중요하다. 별피하다. 별피하라고. 이거 꼭 나온다. 자 이런 것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절대 뭐에요. 절대 30년만에 한 번씩 이런 거 강의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게 뭐에요. 나는 올해 수석하고 싶다 하신 분은 어디에. 예컨대 사이트에 그냥 뭐에요. 뭐 하시면 돼요. 문의를 하시면 돼요. 나 이것도 공부하는데 이걸 모르겠다.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고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절대 불필요한 거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딱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만 나을만한 것만 확실히 확실히 해서 그것만 공부해서 여러분 학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맨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에요. 어디서 시험 문제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데. 어 그거 왜. 그거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 중요한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왜냐.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체크해주는 거 있죠. 그것만. 교과서에다가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하라고. 어. 그런 것만 하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공부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가 중요해요.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단 뭐 하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자 플러스 뭐에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 찍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암기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뭐 하자고. 이해를 해요. 자 이해한 거는 뭐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찍으려면 뭐에요. 암기가 필요해요. 그럼 한번 이해해보자니까. 왜 왜 왜 이해한 거는 암기가 암기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얘기에요. 그럼 우리가.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법을 공부하는데 아직 여러분 법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뭐 한 초등학교 학생. 어. 뭐 이런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학생. 이해보자니까. 그럼 아이들한테 가기. 암타기. 자 이 결알. 알을. 그 알을 품으면. 자 병아리가 난다. 그래서 선생이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희들도 어머니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뭐에요. 그 암타기. 알을 품 듯이 이렇게. 너희가 탄생한 것이다. 병아리가 탄생하듯이. 설명을 해요. 아이들은 뭐에요.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정지학 시험 문제는. 이해를 다 해요. 근데 왜 암기해야 되냐면. 정지학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면. 도대체 암타기. 알을. 결알. 알을. 알을. 며칠간 품어야지만이. 그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느냐. 며칠이냐. 이렇게 시험이 돼. 며칠이냐. 이해는 다 하는데. 시험 문제는 며칠이냐 나오니까. 며칠이냐 하게 되면. 써야 될 거 아니야. 며칠이니까. 찍던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뭐라고. 닭이 닭. 닭. 닭이잖아. 닭. 닭이니까 뭐에요. 닭이니까. 이게 21일이란. 이게 21일. 21일. 이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써보게 하면서. 이게. 아. 21일이다. 이렇게 암기시켜야 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절대 이해만 해서는 뭐라고. 이해만 해서는 뭐에요. 이해만 해서는. 다 이해. 고개는 그렇다고. 다 이해는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에요. 시험 문제는 뭐 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하다. 아니게.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다. 조금 수준을 올려보겠습니다. 수준을. 자.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예컨대 초등학교 뭐에요. 과학. 과학 시간에 뭐에요. 우리가 바람의 이동 얘기입니다. 바람의 이동. 그러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가 있고. 여기가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 자. 이게 바다요. 바다 쪽이고. 이게 육지다. 육지에요. 자. 그러면. 자. 어디에. 자. 이 하늘에 있는 태양에서 뭐에요. 열이 내치니까. 자. 뭐에요. 예컨대 만약에 지표면상에 공기가 더워지니까 위로 올라가요. 이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바람의 이동이라는 것은 낮에는. 낮에는 뭐에요. 이렇게 낮에는 어디에서. 바다 쪽에서 뭐에요. 육지 쪽으로. 육지 쪽으로 뭐에요. 바람이 이동을 합니다.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왜. 공기가 뭐에요. 공기가. 복사해를 해서 뭐에요. 공기가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이 바람이 이쪽으로 뭐에요. 불어온다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그럼. 밤에는 반대가 되겠죠. 그럼 밤에는 뭐에요. 밤에는 반대로. 반대로 뭐에요. 어디에서. 육지 쪽에서 바다로 갑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밤에는 도대체 밤에는.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뭐에요.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이동하냐. 바람이 부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에요. 밤이니까. 밤이니까 뭐에요. 비읍이니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바다 쪽으로. 밤에는 바다 쪽으로. 낮에는 뭐에요. 낮에는 지읍이니까 뭐에요. 땅이니까 육지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다. 하나만 해요. 하나만.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고개를 계속 끄떡해요. 고개를. 고개를. 고개를 다 끄떡해요. 그렇지. 이해가 다 돼요. 그렇게 됩니다. 학원에서 마찬가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수업시간에. 너무 고개를 너무 많이 끄떡이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나이가 드셨는지. 고개를 끄떡이다가. 끄떡이다가 까먹어. 끄떡이다가. 어. 끄떡이다가. 그래서 어떤 분은 뭐에요. 어떤 분은. 어. 뭐. 자. 물론 정도 차이는. 그래서. 돌아서면 까먹는다는 사람. 자기는 고개 들다가 까먹는 사람. 그래서 어느 학원 가게 되면. 어떤 분은 뭐에요. 어떤 분은.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이렇게. 뒤로 다닐. 뒤로. 왜.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 그래서 어느 분은 집에서 공부하는데. 그 남편이 뭐에요. 남편이 자기가 고개를 들라 그러면. 고개를 못 들게 한대요. 왜. 당신은 뭐에요. 당신은 고개 들면 까먹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준을 조금 높여볼까요. 수준을 조금 높여볼까요. 그럼 우리가 뭐 역사적인. 역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 국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해를 다 이해를 해요. 뭐라고. 저 예컨대 만약에. 상국시대가 있어요. 상국시대. 상국시대. 자. 그러면. 여기가 고구려에요. 여기가 어디고. 신라고. 여기가 백제에요. 예. 고구려. 백제. 신라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신라라고 하는. 이 신라가 옛날에 가장 약속옥가였어요. 그래서. 외계정책으로 뭐에요. 외계정책으로. 자. 이렇게. 어. 이 십자가에게요. 자. 이렇게 고구려하고 중국의 어떤 나라. 고구려. 이렇게 외계를 펼쳐요. 왜. 백제가 하도 딴집오니까. 어. 이 신라가. 이 백제에 뭐에요. 이 딴집을고 괴롭힘을 방해하게 해서. 이 강대국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이렇게. 이렇게. 에. 수직적인. 어. 종적인 외계를 펼칩니다. 그럼. 백제라는 사람이. 백제라는 사람이 불안하죠. 왜. 고구려 신라가 전비니까. 그래서. 어디에.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여기 쪽발이 있죠. 쪽발이. 이게 섬나라하고. 외계를 펼칩니다. 이해가 돼요. 왜. 그 상국시대에 이런 뭐에요. 외계연구인가 했으니까. 그 시험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주에 이게 몇 세기 때의 이기냐. 이게 몇 세기 때. 어. 이렇게. 이게 몇 세기 때의 이기냐. 이런 식으로. 수평교. 십자가의 외계연은 몇 세기 때의 이기냐. 시험문제. 국사시험문제. 그. 이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근데 시험보려면 뭐에요. 답 찍어야 되잖아요. 객관식이니까. 암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몇 세기냐. 하게 되면. 아. 이게 당연히 몇 세기에요. 자. 이렇게 걸고 보면. 이게. 이게 4세기다. 아니. 4세기. 그럼 도대체 백제는. 백제는 어떤 나라.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이 섬나라하고 외계를 맺었냐. 아니. 중국의 어떤 나라이냐. 아니. 이게. 어. 자.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중국의 어떤 나라냐.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옛날.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조용필이란 과수의 노래 중에. 자. 이. 돌아와요 부산왕이란 노래가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꽃피는 동백섬입니다. 꽃피는 동백섬이에요. 꽃피는 동백섬이에요. 봄이 왔고. 동백섬. 동백섬. 동백섬이에요. 동지. 이렇게 암기하는 거에요. 찍습니다. 어. 찍어요. 여러분 생활 중에. 이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 근데 만약에 뭐에요. 건물에. 우리 재산세 내고 살아요. 재산세. 어. 네. 톤이나 건물에 재산세 내고 삽니다.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재산세 안 내요. 부모님이 다 내니까. 근데 우리가 세법이나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아. 재산세 언제 몇월달에 내냐. 이렇게. 몇월달 며칠부터 내냐. 문제 나오면. 그게 시험 문제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암기해서. 이해도 안돼요. 아. 이해를 하지. 왜. 당연히 뭐에요. 세금 내야지만. 나라 살려고 하는구나. 근데 뭐에요. 근데. 직접 재산세 내고 사는 사람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 왜. 이해를 다 하고. 돈도 내. 막 열받아가면서 무슨 재산세를 국가가 이렇게 많이 걷느냐. 요걸 바가지를 하면서도 뭐에요. 그래서 뭐에요. 그래서 돈을 내면서도. 재산세 내면서도. 틀려. 젊은 애들은. 돈 안 내. 부모가 내니까. 근데 맞아. 왜. 암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암기하는데. 아.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는 언제나 이게. 이게 7월이야. 7월. 이게. 7월달에 내. 7월달에. 어. 7월달에. 건물이니까 7월달에. 그럼 토지 문재산세는 토지죠. 토지지. 토지. 지지지지지. 아이. 무슨. 거기 어디. 옛날 무슨 가수 중에. 그 뭐에요. 어디 그. 아이돌 가수 중에. 지금. 저 오래됐지만. 있잖아. 노래도 있잖아. 아. 무슨. 소녀시대구나. 그때 뭐. 지지지.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런 노래. 네. 그럼 지지지. 영어로 지하면 지지. 이게 영어 지잖아. 이게. 이게 매달의 얘기야. 9월이잖아. 그럼 암기하면 찍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이해하는 거 좋아. 아. 이해해지만. 이해해. 이해해. 그럼 뭐.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 암기해야 된다니까. 암기. 여러분. 만약에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드신 분은. 저도 그래도. 그 30대 후반. 40대. 40대 이상 되신 분은. 그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어. 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냥. 암기 안 하면 뭐에요. 초 마저치. 어. 손바닥 맞고 뭐에요. 맞고. 아. 저희. 저희 때는 뭐에요. 저희 때도 마찬가지에요. 아.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시. 무슨. 뭐. 영어 뭐. 뭐 배운다고. 너 나와. 오늘이 3일이야. 그럼. 3번. 13번. 23번. 쭉. 불러와갖고 뭐에요. 일어나 나와. 막 그래갖고. 막 몽대로 때리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랬던. 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뭐에요. 우리가.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되면. 뭐에요.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간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했던 시절에 이해하고 배웠나. 자. 그러면 예컨대 보세요. 사각형의 면적은. 사각형의 면적은. 자. 뭐라고. 가로 세로에요. 자. 뭐라고. 이 세로 곱하기. 가로. 어.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하게 되면. 이 사각형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사각형의 면적은 뭐에요. 사각형의 면적은. 사각형의 반이야. 그게 사각형의 반이니까. 가로 세로가 안되잖아. 이게 사각형이니까. 그럼 밑편 곱하기 높이. 사각형의 반이니까. 밑편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하. 자. 이거 이해하고 외웠냐고. 어. 이걸 이해했냐고. 이해하면 안해도 되지. 그 뻔한 얘기인데. 이거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법을 공부하는데. 언제 그걸 일렸네. 다 이걸 다 이해하냐고. 어. 그 많은 양을. 일단 뭐에요. 일단. 그래서 수업시간에 이해가 되면 외우는게. 일단 이해하면 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되면 뭐하자는 얘기니까. 암기라도 해서 찍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객관식이니까. 그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자. 오늘 그. 첫시간이기 때문에. 그 오렌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에요. 이게. 인문과정입니다. 인문과정이니까. 자. 인문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있죠. 이 책을 공부하기.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한.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공시법입니다. 이 부동산 공시법령인데 공시법령을 가리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금은 여러분한테. 자.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뭐에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던가. 시험법이 중요한 거 있죠. 제가 중요한 것만 외우라던가. 그 다음에. 일단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에요. 이해하면 뭐하자고. 암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해가 중요하지만. 까먹으니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뭐하자고. 암기하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자. 그래서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에요. 우리는 그냥 이해는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삼각형 하면 뭐라고. 밑병 곱하기 높이는 안으로. 이렇게 뭐에요. 조 맞으면서 외웠던 시절 생각하시고. 뭐하자고.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자. 공부하자니까. 자. 그러면. 책을 보시면. 책 보시면. 이게 공인중개사.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다고.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부동산. 뭐라고 쓰여 있다고. 공시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공시법이라고 써 있어요. 자. 공시법 쓰여 있고. 자. 넘겨보세요. 책을 한번 넘겨보시면. 책을 넘겨보시면. 시험 안내 나오고. 그죠. 안내 나오고. 그 다음에. 두세 장 넘겨보시면. 차례가 나와요. 차례. 차례 보세요. 차례 보시면. 거기. 파트1. 파트2 나오죠. 공간정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기법. 이런 식으로. 뭐에요. 법이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이렇게. 법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공시법은. 자. 말 그대로 뭐에요. 한자로 표현하면. 공적장부를 뭐에요. 만들어서. 어. 공적장부를 만들어서 널리 국민들한테 뭐에요. 보여주는 법이다. 보이시자에요. 자.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서 널리 보여줍니다. 그러면. 일단 법이 두 가지로 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뭐에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뭐라고. 에. 부동산. 에.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이렇게 등기법에. 자. 부동산 등기법에. 또 하나는 뭐에요. 또 하나는. 공간정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무슨 법이라고. 공간정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부. 이제 줄여서 뭐에요. 공간정보법이에요. 이렇게 공간 뭐라고. 공간정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법이에요. 이 법 중에서. 우리가 뭐에요. 우리가 이 법에서. 우리가 뭐에요. 파트. 한 다섯 파트로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해당하는 법은. 이 지적에 관한 법이에요. 그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지자하고 적자가 싸울적자에요. 싸울적자. 싸울적자. 뭐냐면. 국가가. 옛날에 뭐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한마디로 뭐에요. 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왜 임금이 왕이야.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옛날에 뭐에요. 화폐가 없던 시절에. 자 이렇게 싸울적자. 어디에다. 창고에다가 뭐 했어요. 세금을 이렇게 거둬서. 벼라든가 쌀이라든가. 포라든가. 이런 걸 뭐에요. 뭐 했어요. 쌓았어요. 이게 싸울적자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 먹는 법이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국토를 휠적으로 관리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지적이에요. 지적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 이 두 과목을 뭐에요. 이 두 법에 있는 이 두 법을. 자 우리가 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법에는. 이 지금 뭐에요. 헌법, 민법, 형사서헌법, 민사서헌법 있죠. 뭐 행정법 이렇게 법이 있는데. 이 공시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이 두 가지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해서 하나로 묶어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업니다. 만들어진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요. 공시법이란 법은 없어요. 그걸 뭐에요. 그걸 두 개를 묶어서 공시법이란 타이틀을 붙인거에요. 그러면 자 공적장부 만들어서 널리 국민한테 공공 보여주는데. 등기법에서는 뭘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뭐 만드는 법이라고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자 그러면 우리가 뭐에요. 등기부는 자 예컨대. 우리가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했죠. 부동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만 공부하는 거에요. 예컨대. 선박등기부. 항공 뭐에요. 공장재단 등기부. 임목등기부. 그런거 배우는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요. 순수하게 뭐만. 부동산등기법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토지건물만 배우는 거에요. 토지건물만. 그러면. 자. 공간임무구 측면이 관리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자. 다섯가지 파트 중에. 지적. 땅에 대해서 쌓을 적자. 세금 걷어서. 뭐에요. 창고에다 쌓으니까. 세금을 걷고 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니까. 세금 걷으려면 대표적으로 뭘 만드는 거에요. 지적이라고 하는 공부. 우리가 가장 지적 공부 중에 대표적인 게 대장 있죠.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대장이 있어야지만. 대장의 근거에서. 대장에는 뭐에요. 여러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대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뭐에요. 개별공시지가 라고 하는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 있어요. 공시지가 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땅에 세금을 걷으려면. 이 땅은 뭐에요. 예컨대 명동 땅은. 명동에 있는 땅 있죠. 충무로 명동 땅은. 1제곱미터 있죠. 1제곱미터. 1m 1m 1제곱미터 있죠. 1제곱미터가. 거의 뭐에요. 거의 얼마.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한 8천만원 있죠. 1제곱미터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디 거제도라든가 뭐에요. 경상북도 뭐에요. 봉화라든가 이런 땅은. 1제곱미터가 뭐에요. 100원 하는 데도 있고. 되게 땅값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땅값이 싼 데는 세금을 뭐에요. 적게 받고. 땅값이 비싼 데는 뭐에요. 세금을 뭐라고. 많이 받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생겼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까라 했죠. 지지지지.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를 내고 살아야 돼요.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대장이라는 거. 토지 대장이면 대장. 대장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 대장을 만드는데 이 대장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 이 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뭐에요. 행정구역 소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충청남도 소총군 장옥산이 뭐에요. 이게 충청남도 소총군 장옥산이. 이게 행정구역 소재에요. 그 다음에 땅번호. 땅번호라고 하는 게 땅번호. 우리가 지번이라고 얘기해요. 땅에 대한 번호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사람을 관리하려면 주민록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민록번호. 그래서 주민록번호가 있죠. 자 그래서 국가를 형상하려면 주민록번호. 사람을 관리해야 되니까 주민록번호. 땅을 관리하면 땅에 번호를 붙인 거에요. 이게 지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땅번호를 거꾸로 읽으면 이게 번지죠. 몇번지 몇번지 번지죠. 근데 지금 우리는 도로명 주소가 있어서. 자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땅은 뭐가 필요해요. 땅번호 지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컨대 100번째에요. 그 땅에 뭐에요. 이 땅에 대해서 벼라든가 연 미나리 왕골을 뭐에요. 물을 상실수로 직접 이용하고 벼라든가 연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토지. 이걸 우리가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뭐에요. 자 이걸 논 얘기하죠. 논. 전답. 논하고 밭. 전답. 그게 우리가 지목이에요. 그 땅의 목적에 따라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자 사용용도라는 얘기에요. 그럼 만약에 주거사무실 등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 그거 뭐에요. 건물이 있는 땅을 우리가 대라고 얘기해요. 대지대지하죠. 그 얘기에요. 그게 바로 뭐에요. 그 지목이에요. 지목. 자 그 면적은 뭐에요. 500제곱미터다. 이런 걸 썩어요. 수입권자가 갑이다. 이 사람한테 뭐에요. 이렇게 대장 만들어 놓고. 이 사람한테 맨 아래 공시지가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 있죠. 이 면적이 비례해서 세금 거둘려고 이렇게 대장을 만드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장 있으면 세금 내고 살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뭐가 이뤄져요. 상속이 이뤄져요. 자 그럼 민법 몇 조에 민법 997조에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은 게시되요. 자 뭐라고 피상속인이 뭐에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게시된다. 그러면 가끔가다 시험 볼 때 도대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나이 들면 또 사람이라는 게 공부하다 보면 너무 많은 양의 부하가 걸리면 또 헷갈려요. 그러면 도대체 상속인인지 피상속인지 헷갈리면 뭐 생각하면 돼요.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고. 상속인이 자식이에요. 이건 부모고. 그럼 피상속인이 자 상속은 피상속인이 997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게시되니까. 갑이 돌아가신 분이 뭐에요. 의리라고 하는 자식이 뭐에요. 이 부동산 땅을 팔아요. 땅 판다니까 땅 판다. 부동산을 땅을 판다니까요. 소유권을 남한테 넘긴다. 우리가 이걸 물건이라고 얘기해요. 물건을 민법 이제 공부하시면 물건이라. 물건은 만물 물자에요. 물건. 뭐 만물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게 이게 물건예요. 물건. 이 물건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물건의 변동. 그래서 우리 민법 186종에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매매라는 법률행위한 물건. 물건의 변동은 등기하라고. 이렇게 등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없이 미등기 상태에서 이 대장만 가지고 대장만 가지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팔아먹으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장 등본을 이제 가지고 우리라는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니까 등기에서의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할 때는 우리에요. 일반적으로 사인과 사인 간에는 구두도 계약이 있고. 구두도 계약이고.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하죠. 근데 항상 국가기관에 뭔가를 신청하려면. 하다못해 여러분 뭐에요. 주민센터 가서 행정복지주민센터 했죠. 옛날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면 항상 뭐에요 이거. 내가 뭔가 인감리를 띄든 간에 뭘 띄려면 항상 뭐에요. 서류를 작성해. 하도 이제 주민등록 등본 띄는 거는 너무 많이 띄니까. 종이가 아까우니까 신분증 제시하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꼭 신청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청한다고 얘기하는데. 신청서 쓰죠. 무슨 신청서에요. 자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걸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고 얘기하니까. 소유권 우리가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소보라고 줄이세요.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하죠. 신청하면 이 신청서에는. 자 이렇게 뭐에요. 자 어디에요. 대장 등본을 이렇게 붙이는 거에요. 대장 등본을 붙여요. 붙여서 띄게 되면 이 대장의 등본은 그대로 이 내용을 있죠. 여기다 옮겨 놓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장 등본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걸 우리가 토지표의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권리사항이죠. 이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와 마찬가지니까. 등기부는 똑같아요. 왜 부동산이 하나 있고. 자 장구를 두 개로 나눴으니까. 등기부도 내용을 같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는 뭐로 나눠요.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갑구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어요. 명칭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뭐에요. 이 등기부를 우리는 현재 그대로 쓰고 있는 거에요. 그 양식을 그대로 그 틀을. 그러니까 일본 시대 때는 뭐에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강사도 일타강사 이타강사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옛날에는 1, 2, 3, 4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숫자 쓸 때 뭐라고. 갑을병정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구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을구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갑구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따지면 뭐라고. 이게 일구라고 하는 거에요. 이건 이구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러면 이 표제부에는 뭐에요. 똑같이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거니까. 충청남도 서총군 장옥산이 몇 번지. 백 번지고. 지목원 다 대구. 면정 얼마고. 500제곱미터고. 소유권자가 누구를 해야 되는지. 자식님이 했으니까. 흘러야 될 거에요. 그죠. 왜. 절대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제 여기는 갑인데 국가가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를 두 개를 맡고 놓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립하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하듯이 이 행정부에서는 이 행정부에서는 대장 만들어 놓고 세금 받아서 관리를 하고 물건에 소유권이 바뀌고 물건이 바뀌는 거 있죠. 이거는 어디에서 법원에서 관리하라고 이렇게 전화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놨으니까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법에서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대장소관총으로 보내주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사유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사유에서 누가 룰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보존등기 했어요? 당연히 뭐라고 2번 남한테 팔아 먹으려고 보존등기 했죠? 그 이전등기 이렇게 마치면 이전등기 마치면 또 보내줘야 되겠죠? 또 보내줘서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병이 소유권이 됐다. 이렇게 뭐예요? 정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잖아요. 손님이 찾아와서 등기부등본 있죠? 이거 예컨대 대장, 토지대장 등본 요새는 등기부는 옛날에는 등기부등본 그랬는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등기사항증명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기사항증명서 가져와서 뭐라 해야겠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여기 등기부는 소유권자가 병인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울로 돼있다. 이게 서로 틀리다. 뭐가 맞냐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맞아요? 이거 등기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등본 떼다가 이거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병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반대로 삼켜요. 반대로. 여기는 이제 만약에 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 소유권자가 이 답에다가 집을 줬어요. 인허가 받아서 집 줬어요. 그럼 이게 제가 됐죠? 이거 우리가 토지 이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토지 생겼으면 고쳐야 되겠죠? 신청을 해요. 신청해서 뭐로 바꿔요? 이거. 대로 바꾸죠? 여기 대가 됐잖아요. 얘네는 세금 받아야 되니까. 답에서 오던은 대로 세금 받아야 되니까. 대로 바꿔놨잖아요. 근데 대로 바꿔놨으면. 자, 어디서. 이 소관청에서는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이거 대로 고치라고. 표제부 뭐예요? 표제부.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 1번.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다가 2번. 이거 뭐예요? 자, 이게 이제 답이었죠? 이 답을 뭐로 고치라고. 대로 고치라고. 이걸 우리가 촉탁이라고 얘기해요. 촉탁. 이 촉탁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부탁할 촉, 부탁할 탁이에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국민들은 뭐예요? 신청한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은 신청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신청한다 하지 않고 촉탁, 부탁한다고 얘기해요. 부탁. 이 부탁이란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촉탁. 자, 부탁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촉탁이라고 얘기해요. 촉탁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 뭐하라고. 니네 이렇게 대로 고치라고. 이렇게 촉탁한다. 이렇게 촉탁한다. 그래서 항상 국가기관이 자, 이렇게 뭐예요? 공시법이라고 단어를 만들어 놓고 공적장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은 하나니까 이런 법을 규정해 놓고 항상 이렇게 일치하면서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뭐가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면 뭐가 오르냐 편의사항은 뭐가 오르냐 여러분 이제 공인인공회사 하시면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이거 등본 떼어 갖고 얘기하고 여기는 돼가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안 고쳐 갖고 뭐예요? 답이에요. 그러면 공인인공회사 사장님 나 이거 부동산 사고 싶은데 뭐가 오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게 옳다라고 이제 얘기해줘야 된다.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아, 우리는 공인인공회사 시험을 위해서 공시법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책을 이 타이틀을 갖고 자, 여기 아까 차례에서 하나는 뭐예요? 공간정보구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하나는 무슨 법이고 하나는 등기법 이렇게 두 가지 법을 배우는데 이 법을 배우는 이유는 공인인공회사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자, 이 권리나 표의사항이 뭐가 서로 틀리면 뭐가 오르냐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 법을 같이 공부한다. 보시면 돼요. 이해했으면 이제 외워야 되겠죠? 서로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자, 소유권은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다? 아니게요. 등기부가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앞자 따서 앞자 따서 뭐예요? 뭐라고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다. 소등심 아, 여기 중장 아니야. 소등심, 소등심 이렇게 소등심, 소등심 등기부가 중심이다. 소등심 이렇게 외우자니까 소등심, 소등심 아, 소등심 소유권은 뭐가? 등기부가 맞구나. 그 메뉴판에 대장은 뭐예요? 대장이 중심입니다. 대장이. 그래서 이제 외우기 위해서는 이건 두 번째 지장 그래갖고 자, 여기는 대고 여기는 뭐예요? 답이라면 이 대장 등본 떠다가 이 답을 뭐로 고쳐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 대로 고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갖고 소등심에 지장 찍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 가죠?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정육 코너 같은 데 보면 등심 비싸요. 특히 한우 같은 거 비싸요. 백곤 한다는 거예요. 9,000원, 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 사드시고 그냥 볼 때마다 등심 볼 때마다 쇼윈도에다가 이렇게 지장 찍듯이 찍어갖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소등심에 소등심에 지장 찍자. 이렇게 외우세요. 소등심에 뭐하자고 지장 찍자. 소등심에 지장 찍자. 이렇게 외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 공심법이란 책을 갖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해서 이걸 배우는데 두 가지 법을 배웠는데 이 타이틀을 뭐라 했다고 공심법이라 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뭐하고 뭐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뭐가 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등기부하고 대장은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하나니까 내용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는데 서로 내용이 틀리면 항상 소유권이라는 권리 소유권은 이 등기부가 맞다니까 대장 서로 틀리면 근데 표의사항은 이렇게 뭐예요. 지목이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이런 면적이라든가 이런 표의사항은 뭐가 옳은 것이라고 대장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소등심의 시작 찍자.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다. 소등심의 시작 찍자. 소등심의 시작 그렇게 외우시지 않게. 하여튼 그래서 좀 쉬었다가요.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